아빠가 들기 편하게 그거 하나 더, 이것도 두개 넣어 넣어, 그거 두개 들고 놔둬 줘봐, 놔둘 수 있어? 놔둬 줘봐 고기가 있나? 수달이다, 수달 수달이 고기 들고 있어 수달이 고기 들고 있어요 수달이 고기 들고 있어 수달이 이렇게 시원해 보이냐 수달이 고기 들고 있어 할머니, 너한테 중조할머니 중조할머니가 다 여기서 농사 줬어 농사짓던 다 법치야 지금은 공부부께서 붙이고 계시지만 여기서 다 깎고 들어가야 되거든 일찍 깎으면 다 깎아야 돼 길을 지금 일찍 안 깎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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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 대행으로 다 깎았다고 하나보니까 깔끔하게 깎았네 아버지 산소 나는 이제 아버지 이제 이게 중조할머니 할아버지 너한테는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아빠한테는 중조 너한테는 고조 풀 봐라 엄마만 하자 아빠가 풀을 깎으면 뒤에서 깎은 걸 긁어가지고 여기 밑에다 던지면 돼 알았지 몸풀고 스트레칭하고 이래야 돼 스트레칭 기본이 돼야 돼 스트레칭 안하면 다쳐 뭐든지 옛날에 논 농사짓던 벽농사짓고 했었어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랑 여기는 이제 아버지 너한테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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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소 여기 메고 시동을 거는 방법 딱 맵니다 저기도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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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서 시동을 겁니다 접어 스타트를 잡고 아침이라 그래 걸리잖아 깎을때 대각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빈풀은 위에서 터지고 여보 엔 outreach 古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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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저기 공급박스 안에 보면 보호환경 있어 보호환경 있다고 쓰라고 쓰라고 보호환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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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중 다 태웠어야 되는데 요즘은 가스가 별로 안 들어 있어 옛날게 좋아 그래서 다 도망가거든 옛날꺼는 가스가 많아서 불을 붙이면 땅불이 땅불 땅속에서 나오는거야 지금 왜 안붙어 꺼져 버리네 깔키 잡아 깔키 여기 있잖아 이거 조심해야돼 땅불이 멈추는게 무서운거거든 말벌보다 더 무서운게 땅불이야 다 나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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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랄게 붙어있었다니까 아까 처음에 이만했었어 좀 쉬어 아빠한테 풀 깎을때 그래서 항상 풀 깎을때 한번에 많이 깎는게 아니야 조금씩 봐가면서 이거 챙기고 아까 나를 샀는데 뭔데 이렇게 비싸 하나에 만원짜리래 만원짜리 한번 써보자 시골철물점이라 만원이란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원래 만원인가 아닌데 이건 특수날인데 이건 이따 한번 써볼게 UF 외척의 날이래 UF 이거는 경로에서 나온거고 이게 일제인데 원래 일제께 좋아 한번 써보자 이것도 좋은건데 지금 깎아도 되는데 풀린김에 풀린김에 풀려는게 풀려는게 태운김에 이게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돌에 찍힌다거나 무게 분배가 안맞아 이런것도 위세하지만 회전해서 이 무게중심이 엄청난거야 그러면 팔이 막 떨려 그래서 만약 날이 손상되면 안 깎이는거보다도 그리고 진둥이에서 애초기 장비에 무리가가 그리고 내 팔도 힘들고 그래서 날을 바꿔주는거 이거 한번 꺾어봐야되겠다 아빠만의 특수 특수시동법이야 매부하는거 근데 날이 어째 별로다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음 역시 비상의 조클 오 좋아 이온 하늘 저도 이죬 아 으 오 哈 으 오 으 resses 나보다 위에 있을때는 항상 조심해야해 얼굴 터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해 ips이 높으로 이 Warriors를 입에서 또捨てない 내 중조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깎고 왔으니까 아버지 산소를 깎아야지 아바이임수 아이고 후딱 깎고 쉬는게 낫지 아이고 또 쉬었다 깎으려면 몸이 힘들어 아이고 또 쉬었다 깎아야지 아이고 또 쉬었다 깎아야지 아이고 또 쉬었다 깎아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눈이 없고 여기 또 돌에다가 고기도 꺼먹고 예전에 엄청 여기서 재밌게 돌았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지금 더 깨끗한 거지. 옛날에는 이런 정화시설이 없었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난숙이 다행이지. 이제 또 정리를 해볼까? 대관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딘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지점까지 찍어준 조건으로 저희가 비용 받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3월에 펐는데. 그럼 나가는 게 막히긴 한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지금 뭐 이미 뭐 변기 뜯고 거기서 스프링 넣었다면서요. 지금 나가는 게 막혔네요. 나가는 게 막힌 거예요. 이게 나가는 배관이죠. 윗걸레 들어갔네. 어. 용돈보리 해야지. 근데. 이거는. 가면 위험한 배가 아니야. 내게 들어가네. 나중에는. 저기 주말에 아빠 따라다녀. 알았지? 어. 뒷모도 해. 그래서 용돈 해버려. 야 이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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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복. 초초초초. 접어봐. 초초초. 털어서. 이거는. 기름이 안 묻어서. 재생할 수 있어. 비싸 이거.